드디어, 드디어, 체면을 끄는 법을 알게 되었다. 체면의 힘은 대단합니다. 조수! 선생님! 야, 드디어 체면 술살래. 선생님, 혹시 온몸에 똥발랐어요? 뭔 냄새? 조수! 선생님, 부셨어요? 2주동안 못 씻어가지고. 아, 안 씻었어요? 진짜 냄새가...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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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시죠. 회원님, 저보고 잘 따라하는 거예요. 네. 기초적인 웨이브부터 할게요. 웨이브? 네, 피셔볼. 네? 아, 회원님! 회원님은 웨이브는 안되겠고, 바운스를 배워볼게요. 아, 바운스. 원, 투, 쓰리. 아니, 회원님, 골반에 바운스를 들어야 돼요. 원, 투. 아니, 회원님!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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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만의 사랑이 또 체면을 걸 때가 있어요. 함께 보시죠.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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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지 않습니까. 아, 맛있게. 너무 예쁘다. 와, 이 조그마 약 efficacy. drove 와, 여러분. 왜, 방향이 안 되겠어? . 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랜선. 마지막 사랑 슬마큐 수진씨 가시죠 네 수진씨 여자는 인도 쪽으로 버리셔야 돼요 아 네 수진씨 수진씨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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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